스롱피아비 선수 스롱피아비 선수 안정적이고 강력한 모습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고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돌렸어요 여기서 조금 두께가 어렵기 때문에 두껍게 앞돌리기 형태로 단장단으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두께 완벽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 스롱피아비 선수는 샷을 한 다음에 몸을 쓰는 동작을 보면 큐벌과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완전히 빠져드는 그런 집중이 정말 좋습니다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선수 본인도 몰입을 잘하지만 그 몰입감을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이 경기에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끊어서 네 이런 고난도의 기술까지 들어갑니다 오 대단합니다 3연속 득점 네 당첨을 아래쪽으로 주고 오른쪽 회전을 약간만 썼죠 네 그래서 빠르게 큐두를 딱 끊어주면서 네 각도를 확실하게 꺾어냈습니다 네 아 여기서 또 키스 운이 살짝 따랐죠 그렇군요 파랑공 왼쪽으로 한번 얇게 노려볼 만하죠 네 너무 얇아요 네 자 이번 공은 실패 하지만 이번 이닝 석점을 추가했습니다 네 서롱팹이 선수의 내용이 좋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도 분발하지 않으면 이번 세트 네 힘들어지겠죠 네